야! 사과세강 쳐라! 찬찬히 해라 찬살! 살살여! 살살! 아! 삽수준 쳐요! 좋다! 내 나이 화문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좋다! 인생에 참아는 맛을 가도 못하자 야! 꺼라! 바꿔! 아따 기참! 어르신 왜 그러세요? 이렇게 닥수 쓰니까 허젓해서야 되냐? 어르신 왜 그려? 이렇게 평화봉사 예술단에서 익산을 위해서 확 뒤집어버리고 있는데 뒤집어? 뒤집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성깔로 뒤집지 않습니다. 예술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려? 사과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박수 좀 쳐라! 아! 어르신 왜 그려? 아! 어떻게 그려? 끝땅만으로 박수치라고 합니까? 내 나이가 녀진대 그려? 아니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요? 여러분들 놀라지나셔? 내가 1921년생이오! 이상하나? 1921년생이는 103살이다! 아! 박수 좀 쳐라! 어르신 안 되겠어요. 왜 그려?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야겠습니다. 그려? 심호흡을 좀 해야겠어요. 알았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다. 시작! 아! 박수 좀 쳐라! 아! 어르신 왜 그려? 안 되겠어요. 우리 어르신 노래를 불러야 조금 마음이 달래질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좀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통화예술단 우리 가수님들이 정국을 그냥 확 찾아다 드리는 가수들이오! 아! 이럴 때 탁수 나와야지! 어르신 왜 그려? 그 틈에 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수는 아닌데 내가 세월의 열 년 속에서 나오는 내 녹쎄리는 녹쏘리는 인생의 철학이 담겨있다! 다시 한 번 박수 한 번 쳐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왜 그려? 연예인 인사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탕수님 선상님! 여기 가수 들어보는 전주진도 터지나! 내 노래는 예술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 어이! 9월 17일 날이 추석이잖요! 내 고향을 생각하면서 끝내둔 내 고향을 한 거 들어라! 아, 박수 좀 쳐요!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입산해서 우리 평화예술단의 큰 풍서를 다시 한 번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 짝 풍 짝 짝 짝 지그라 짝 짝 띠약 띠약 알살이 많이 오케이 어르신 왜 그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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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이 그리운 옹꽃 걸음 신세 좋다 좋아 하는 저사람의 아득한 절의 고기 고기 내 눈에 도연히 성분도 잊어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상의 일사같이 오자 고향을 떠나온 지 여군이한테 전파 하하다고 머리로 돌아 내 부모 내 형제들 그 원수가 너리 은혜로 내 고향을 전하고 잊어 불안해 감사합니다 아직 너라고였어? 앵콜이요? 아 닥수 좀 쳐라 어르신 앵콜해도 되겠어요? 이 사람아 내가 앵콜을 잡고 사는 사람이다 어르신 좋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제 강정기를 지났어요 1945년도가 내낙이 19살이었어요 그런 뒤 내가 가슬레 누친 노래가 있어 그게 무슨 노래에요? 낙은의 서론 우리 당성선상님 쭉 내려가면 낙은의 서론이 있어 찾았다 잘하십니다 낙은의 서론을 왜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들 낙은의 서론이 일제 강정기에 나왔어요 이런데 박수 좀 쳐라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나라 있는 서론을 눌러줘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후손들에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렇다는 여기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태양동의 단사들 하시다 태양동의 단세 에이 온다 이렇게 잘 잘한다 우리 익산시장님께서 우리 예술단 관객들 후송 좀 줘야겠네 박수 그럼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좋지 우리나라 난 사람도 좋시다 시작 우리나라 난세 그냥 틀어주세요 낙은의 서론 인사하시죠 선상기도 인사여라 고개 들어 센스 없기는 같이 하자 여러분은 우리 후손들에게 소강한 나라를 남들어 주시다 귓작 귓작작 귓작 눈물 보였나 손창자 알아! 손창자 소름소리 엔딩이 그리워도 손창자 손창자 다른 길은 아니 없음 손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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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por 여러분 수상합니다. 우리 수상하였으니까 손아노 수상 수상 좌좌 나 살사 눈이 젠장 어디다 평생 그리스도 다른 호수 하이소 소리가 좋다 황홀히 찾아들여 옛날로 그리워져 눈물도 우물 불러 눈물도 우물 불러 왜 그려 아두가에 그렸냐 내가 83살인데 나를 죽이려구냐 야 상상이 큰일 났네 왜요? 귀 좀 들려라 더 가까이 더 환자 먹었다 어르신이 말씀하세요 아 여기가 유명한 문도 아니고 여기가 이친 시인들의 눈 가라운 건강한 눈들이 나왔는데 아이고 어쩐디야 어르신 싸대요 싸대야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나이가 83살이요 나이를 넘다두니까 배에 힘주고 했더니 황론에 간략근이 조절이 안된다 약에서 나가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들어라 네 인형이라도 간절히 약혀 알겠습니다 살살해라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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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해라 이쪽도 들어라 알겠습니다 살살이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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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박수 좀 쳐요 아 박수 좀 쳐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시죠 여러분 우리 익산은 없는지만 아주 싱기롭고 살기 좀 보셔 그곳에서 우리 익산 평화했을 땅이 있어요 여러분 박수 남이 쳐주시고 환영 좀 많이 해주시고 손운전 잘 좀 내셔 소상의 부터가 줄줄 셌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늘한 나이로 안녕히 계세요 어서 가자 사랑이 세게 아이고 셌다 이쪽으로 야 이러나 이쪽이다 네 아유 정말 수고하셨을 거